근데 물티슈 좀 어떡해?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에요, 육아는요. 뭐야, 무슨 소리야? 아빠 요리하러 갈 테니까 할인이 이한이랑 놀고 있어. 이한이도 삼촌이 맛있는 거 해줄게. 드디어 일어났네요. 맛있는 거 점수 따셔야 됩니다, 진짜. 맞습니다. 앞치마. 앞치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아, 멸치국수 맛있겠다. 멸치국수 맛있겠다. 멸치국수 맛있겠다. 일단 국수는 맛있게 불어날 것 같아요. 오케이, 육수 완료. 그 안을 봐야지. 틀렸네? 왜요? 무슨 맛이 안 돼? 크로스 왕, 도둑맞았어. 어떻게 해? 그쵸? 이랑 맞아. 됐다, 됐다.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앉아봐. 일로 와봐. 응. 자, 아빠 쪽에 또로 앉아봐. 인형이도 앉아보세요. 아이야! 자! 이제부터 나는 아빠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야. 응. 마술 선생님이 될 거야. 마술사? 마술이 뭔지 알아요? 마술 애들이 벌써 4명을 이렇게 조용히 시키다니 자 마술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동그란 공이 있어요 집중하는 거 봐 애들 여기에는 하트가 몇 개 있어요? 네 개 네 개 있죠? 하나 둘 셋 넷 자 네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아빠 합칠 거야 잘 봐 아빠 합칠 거야 잘 봐 어 이준이 이준이까지 합치는 거 아니죠? 버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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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2 중에 빠져나왔네 그럼 여기 하트가 몇 개 있니? 네 개 네 개 네 개 있을 거 같지? 할인 몇 개 있을 거 같아? 네 개 네 개? 응 자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몇 개?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진짜 마술이다 우와 입이 쩍 뻔해졌습니다 신기하지? 첫 번째 마술 성공 자 이번엔 두 번째 마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손 넣어보세요 손 있어 없어 없어 자 눈으로 봐봐 안에 뭐 있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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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? 자 이 하트가 여기 쏙 들어갈 거야 쏙 어? 야 할인이 너무 집중했는데? 봐봐 찾아 응? 어디 없어고요? 배 쪽에 있어 배 쪽에 있어 진짜? 어디 사라졌지? 응? 너 진짜 웃기 눈에 하트가 없지? 봐봐 이번에 하트가 나온다 어머나 하트 하인이 눈에서 나왔네 하트가 우와 최고 이거 아이들 눈옵에 맞춰서 너무 잘 놀아주시네요 야 강미로 씨 진짜 최고네요 고맙습니다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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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레오동 Let's go 티저니도 안 해놔 이 형은 요리의 기본인데 감자 뭐야 설마 요리까지 잘한다고요? 당근 초콜리 애들이 좋아하는 소세지는 메인 제일 많이인데 뭐야 뭘 다 잘해 태균 아빠가 한 육수 야 이거 애들 지금 먹으라고 하는 거야? 야 육수 이거 빼내야지 아 멸치 안 뺐구나 태균아 아 뭐 육수를 멸치를 아직까지 넣나 멸치국이야 멸치국? 사골처럼 저렇게 하려는 거 태균 육수는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? 이거를 육수로 써버리자 아 카레 육수로 하면 또 기가 막히겠다 태균이 형 국수 잘 먹을게요 음 뒤로 빠져 저리 가 됐어 너의 은근 진짜 형과 이걸로 국수 못 먹어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이 안 돼 요새 이 향기는 아닌데요? 오케이 완성 오는 소리가 안 들리네 잘 놀아주네 자 독방 가는 태균 아빠 한번 볼게요 아빠 물 다 먹었나봐 어? 조금밖에 없어 물? 물 여긴 따라줘 너가 잡고 내가 부어줄게 오케이 한이 잡고 어 좋아 사이좋게 아주 협동력이 좋구나 됐어 오케이 이한이가 다른 거야 이한이도 해 그러면 자 들어갔지 오 괜찮아 괜찮아 휴지도 닦으면 돼 괜찮아 휴지 좀 줘 봐요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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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그 아빠가 가져와야지 엉덩이를 한 번은 안 떼네 휴지 어디 있지?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휴지 어 여기 있네 물티슈 슈우아 정말 엉덩이를 어디 붙여 놨나요? 닦아딦아3 스스로 교육 딸기쓰 안했어 다 keys 그럼 하이韌은 평소도 잘 하는구나 이거 아니고 이한이도 해 저도요 еч张은이도 해 애들 이렇게 착하네 애들 보기가 이렇게 쉬운데 그렇기 이렇게 오케이 잘하고 있어 좋았어 좋았 쟅 카이야 여기 휴지 좀 삼촌 오 착해 착해 아주 좋아 어 물 저기 있네 물 저기 있다 오 이한이 착하다 아주 잘하고 있어 우리 애기도 아주 마음에 들어 지금 따봉 설마 아유 집게 뭐든지 하는 집게죠 못하는 게 없죠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집게 되게 쉽지 아유 짜 아유 뚱뚱이 괴물 왔다 아유 뚱뚱이 괴물 왔다 아 뚱뚱이 아저씨 간다 얼른 피해 얼른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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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나 한 번 더 오는 거야 응 어 너네 뚱뚱이 아저씨가 잡아간다 아유 아유 뚱뚱이 괴물 아유 애들이 저렇게 신나하네 뚱뚱이 괴물 왔어 움직였어요 드디어 잡아먹는다 뚱뚱이 아저씨 다 잡아먹을 거야 어떡해 어 잘 잡았다 도ㅂ Termiz 아, 하이도 먹겠어. 아, 하이도 먹겠어. 어떻게 해? 아, 저 잡아먹어. 사이좋게 그러면 싸우는 사람은 뚱뚱이 아저씨가 잡아갈 거야. 사이좋게 어떻게 싸워. 우리 개념이 사이좋게도 되자. 좋아. 아빠 요리 다 했어. 삼촌하고 아빠하고 만든 건데 어떤 게 맛있나 한번 봐봐. 가르쳐주지 마 너, 민호. 삼촌 엄청 잘 만졌어. 놀리지 마, 혜린아. 엄마, 나는 삼촌이 만든 거죠? 네. 두 개나 줄 테니까 먹어보고 어떤 게 맛있나 봐봐. 삼촌, 어떤 게 삼촌이 만든 거예요? 밥을 좋아해, 국수를 좋아해? 국추. 나도 국수. 하이도 국수 좋아해? 나야, 나야. 혜린이는? 혜린이는? 너 국수 좋아해? 뭐야? 다 국수 좋아해? 말다는 국수가 인기가 많네요. 뭐야? 다 국수 좋아해? 다 국수 좋아해. 자, 이제 나갑니다. 어떤 게 맛있나 먹어봐. 저 국수도 맛있겠다, 색깔로. 오빠, 나 스파리티티 좋아해. 이현이 배고파. 국수 먼저 먹어보는데요. 형? 어때? 어떤 맛일까? 맛있어? 이건 삼촌 맛. 어떻게 해? 맛있어? 아빠의 거랑 똑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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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도 잘 먹네, 엄청. 엄청 잘 먹는데, 엄청? 뭐지? 카레맛도 맛있겠는데. 불안한데요, 지금? 먹어봐. 어필하지 말고. 어필하지 말고. 어때, 맛이? 맛이 어때? 어떡하죠? 둘 다 너무 맛없는데요? 왜냐면 그 육수가 들어갔거든요. 맛이 비슷한 게 정답이에요. 맛있는데. 아, 진짜로? 어떤 게 더 맛있었어? 우동하고 카레. 카레가 더 맛있는데. 하이는? 우동. 하이는 우동. 하이는 우동. 하린이는? 카레. 맞네, 우동이 많이 냉겼네. 국수 먹었는데. 아니, 이게 서로 각자 아빠를 안 택했어요. 그렇구나. 이준이는? 이준이는? 이준이는 우동이 맛있어, 카레가 맛있어. 우동이 맛있어, 카레가 맛있어. 진짜 실망 máy인 줄 몰라. 이준이는? 이준이는?